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영국남자 구독자 506만명 영국남자 고등학생 레이 30대 한국여자와 사생활 논란 고등학생 그루밍 당했다 30대 한국여성의 폭력 유튜브 영국남자 고등학생 30대 여와 사생활 논란 그루밍 당한 것 내 등쳐먹고 바람피워 영국남자 꽃미남 고교생 한국여친의 폭력 이 사건에 대해 영국남자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내 등쳐먹고 바람피워 영국남자 꽃미남 고교생 30대 한국여친의 폭력 5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 영국남자의 등장이 잘생긴 외모로 인기를 끌었던 영국의 고등학생 레이 클라가 연상에 한국여자친구를 등쳐먹고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폭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레이는 지난해 6월 영국남자의 영상에 등장해 한국 분식을 먹으며 음식 리뷰를 했고 훈훈한 외모로 한국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11일 레이의 한국여자친구가 레이의 사진과 그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레이가 자신을 등쳐먹고 바람을 피웠다고 폭로했습니다 레이는 그동안 한국여자친구에게 고가의 제품을 선물로 요구해왔고 여자친구는 지금까지 선물했던 각종 명품 등의 목록을 공개했는데요 여자친구의 폭로에 따르면 레이는 디올 스니커즈, 루이비통 팔찌와 바지 등 다양한 명품을 졸라서 선물 받았고 심지어는 룰렉스 시계를 선물로 요구한 뒤 여자친구가 룰렉스 대신 5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시계를 사주겠다고 하니 싫다며 때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폭로를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레이가 영국남자 촬영으로 한국에 왔을 때 소개팅 앱인 틴드를 통해 다른 여자를 만나 하룻밤을 보냈고 그것을 여자친구에게 들켰기 때문입니다 막장 드라마군요 여자친구는 폭로를 하며 아시아 여성분들 조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폭로를 알아챈 레이는 자살 협박을 하며 그만하라고 했고 여자친구는 진정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죠 예 레이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얼음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1일 오후 두 사람은 갑자기 다시 마파를 냈고 여자친구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 서로 화해를 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누리꾼들은 영국남자 채널에 레이 쿨라 편집해주세요 아시아 여자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당당하게 바람피우면서 저렇게 하냐 등에 댓글을 남기며 분노하고 있고 한 누리꾼은 어제 영국남자 영상이 안 올라왔음 보통 못 올리는 경우 미리 공지를 띄우는데 뭔 일인다 생각했다 어쩌면 이 일 때문에 편집하고 있는 건가 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레이 쿨라와 폭로를 했던 여자친구의 SNS 계정은 둘 다 비공개 상태이며 누리꾼들은 영국남자의 영상에 레이의 촬영분이 올라올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 제작진이 최근 출연의 논란이 된 고등학생 영국남자 레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남자 제작진은 지난 14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레이 논란에 대한 장문의 공지글을 올려놨죠 제작진은 그래서 채널에 출연했던 한 고등학생과 관련된 내용이 기사를 통해 회자되고 있다 저희 팀은 이틀 전 관련 사실을 인지했으며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여러분들께 아래의 사실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은 본인의 나이의 거의 2배인 여성분에 의해 금전적 보상을 기반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당했다며 학교는 즉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제 모든 상황이 해결됐음을 확인해줬습니다 다만 애석하게도 개인정보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관련 이수에 대한 유튜브 영상과 기사가 게재됐다 그 중 일부는 개인정보 침해 이후로 이미 플랫폼으로부터 강제 삭제 처리됐으며 저희는 다른 기사들도 같은 절차를 밟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제작진은 이 모든 상황들이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미성년 학생들에게까지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처리하고 있다며 저희는 이 학생들과의 안전과 안의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작진은 사실 이번 주에 7명의 영국 고등학생들과 한국 시리즈를 촬영하고 있다는 깜짝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계획이었다며 다만 이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게 저희는 학생들이 나오는 장면들을 추가로 편집해 낸다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한국인 30대 여성 A씨는 영국 남자에 출연한 레이에 대해 사생활 폭로구를 올려 파장을 일으켰죠 이 내용을 정리한 유튜브 채널 탈독수용서 측은 영국 남자 팬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한국 여친의 충격적인 폭로 내용이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고등학생 레이가 여자친구의 카드를 이용해 고가의 물건들을 구매하고 랜덤 채팅 앱을 이용해 다른 여자를 만나 하룻밤을 보냈다고 주장했죠 논란이 커지자 영국 남자 제작진은 양측의 확인을 거쳐 레이가 한국 여성에게 그루밍을 당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전해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었습니다 현재 폭로자인 한국인 여성 A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으며 고등학생 레이는 인스타그램을 탈퇴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